누나 그럼 내가 이번엔 타러 봐줄까? 왼쪽에 있는 카드 사랑, 중간에 있는 거 해적, 그리고 오른쪽은 니워크전 아토록스가 있거든요. 나니? 그래서 이 카드 세 개를 전부 다 합쳐봤을 때 잠깐만 사랑이 중요하니 남의 코인을 뺀서 내가 우결을 해서 개같이 부활하라? 그렇지!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다면 잡혀갈 수 있습니다. 어, 전화 왔다. 여보세요? 어, 진짜 오랜만이야. 안녕? 누나, 혹시 어색해? 너무 오랜만이라서? 조금? 어떻게 지냈대? 얼마나 걸리고 살았지 뭐. 그거는 소식은 들었어. 넌 잘 지내니? 아니, 누나. 내 생각이 나진 않았어? 어. 또 나 같은 사람도, 어? 방금 대답이 좀 너무 빨랐다. 조금 섭섭할 뻔. 너무 칼답이라서. 나 칼답 안 했어. 나 그립지 않았어. 그러니까 응 했잖아. 와, 그만큼 그리웠다. 대박. 누나 근데 상태는 좀 괜찮아진 거 같네? 어, 나 좀 괜찮긴 한데 좀 비침이 불편한 거 말고는 우선은 어, 괜찮아. 그래, 다행이네. 난 누나 코로나 걸렸다고 딱 들었을 때 진짜 죽을 줄 알았어. 왜 안 죽고 있어 아직도? 내가 걸렸는데? 아니 그니까. 아니 누나가 왜냐하면 몸이 안 좋잖아. 몸이 약간 좀 연약하잖아. 아, 내가 죽은 줄 알았다고? 어, 아니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나는 네가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어. 누나가 코로나에 걸리다니 말이야. 그것도 마찬가지긴 했어. 아, 그래? 잘 들었어. 역시 오랜만이라고 변할 사람이 아니야. 음, 그리웠어. 이 냉철한 답변. 근데 나 코로나 아니었으면 너 말도 안 걸었잖아. 아니야, 근데 코로나 때문에 건 게 아니라. 어, 누나 콘서트 어땠어? 괜찮았어? 와, 재밌었겠다. 나 후기 좀 알려줘. 이랬는데 내가 나 코로나라서 못 갔어. 그랬더니 그때부터 말부 터지듯이 그랬잖아. 방송에서 시청자분들하고 소년 심판을 보기로 했단 말이에요, 나같이. 제가 옛날에 넷플릭스를 안 볼 때 하나 너무 궁금해가지고 보고 싶었는데 그게 왜 가족 계정 공유가 가능하잖아요. 그걸 누나가 어, 나 여기 몇 개 비워? 너 줄게 한 번 써봐 해가지고 누나가 자기 거에 등록을 해준 거임, 내 거를. 근데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넷플릭스 들어가가지고 누나 계정으로. 캐나다에서 로그인이 됐대, 갑자기. 그래서 누나가 너 넷플릭스 들어갔니?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이야기가 또 터진 거지. 지금도 내 거 써? 허락만 해준다면 잘 쓸게요. 뭔 소리지? 죄송한데 너무 구질구질하시네요. 뭐가요, 이거 하는 때문에? 오결했을 때 그때나 이제 아, 그래, 공파야. 연락도 자주 하고 하니까. 니가 뭐 할 놈도 아니고. 근데 이제는 어엿한 사장이시잖아요. 사장님이 위생충이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아니, 한 자리 드릴까요? 일단은 뭐 멤버 라인업 자체는 굉장히 깔끔하고 잘 들었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MSQT에 있는 멤버분들이 아닙니다. 반부들이에요. 자, 일단 회장 김돌복이 있습니다. 아, 우선 김돌복 있는 것부터 안 할 사유가 되네요. 시드세요? 네. 마비. 아, 먹으면 안 되겠다. 기침만 할 거 같아. 애치, 애치, 애치. 미안. 이 새끼가 진짜 코로나 안 걸렸다고. 아, 미안. 최근에 나 같은 사람 주변에 없었어? 왜? 난 너 같은 사람을 윗마에서 주변에 안 둬. 아, 약간 나를 이름듯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바빴어, 니가? 내가? 누나가 바빴지. 그냥 바쁘게 지내려고 했지. 와, 유튜브가 정지가 돼서 의미가 없더라고, 바쁘게 지낸 게. 맨날 어그로가 개쩔긴 하더라. 근데 이게 노딱도 빨딱도 아닌 수준의 영상이 정지 사유였어. 아니면 네가 너무 누적을 많이 먹은 거 아니야? 조토피아라고 알아, 혹시? 잘못 들었나? 그게... 뭐지? 조, 그러니까 조토피아. 그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원래는 다른 채널에서 다들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올리더라고. 나는 모자이크 처리를 안 하고 올렸거든. 결국엔 네 잘못이네. 난 정말 한계 같구나. 공파야. 진짜 억울했겠다. 좀 재미로 볼 수 있는 거 가지고 게임에 너무 과몰입한다, 유튜브가. 사람의 생사를 이렇게 오락가락하게 만들어도 되는 건가? 정말 힘들었겠다. 너무 아파. 아니 왜 나 얘한테 오면 티가 되는 거 같지? 아니, 그러니까 이 누나 왜 나한테만 그래. 다른 사람을 도움을 잘해주면서. 다른 사람들은 너 같지 않아? 내가 어떤데? 나를 설명 한번 해봐라. 나는 어떤 사람이야? 너는... 되게 선정적이야, 사람이. 뭐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었지? 내가 이런 누나한테 우결하자고 막 뵙고. 그냥 공몽 소리를 하고. 서로 사랑해도 받고 했던 거야? 아, 그래서 참. 나 정말 대단했구나. 원래 이런 누나였는데 말이야. 진짜 대단하긴 했다, 나. 근데 좀 네가 주제를 모르긴 했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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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자, 씨발. 장점은 없어? 아, 영어 되게 잘하지. 박수 쳐주세요, 여러분. 너무 고생했어요, 진짜. 이거 생각하느라. 맞아, 너 박수짓 되게 잘하잖아. 우리 방에 사람만 달라져가지고 영도가 네 개씩 온다니까? 한 번은 설백. 한 번은 찹이. 한 번은 나은. 한 번은 에레님. 미안 참을 수가 없어 나 약간 누나 만나기 전에 그 야생의 공파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야 그렇게 해서 누나를 만났었지 나니? 내가 타로를 샀거든 타로 봐줄까? 우와 누나가 내 타로를 봐준다고? 아 작년인가 재작년엔 내가 봐줬었는데 나 진짜 타로 카드가 있어 죄송한데 저도 따지고 보면 진짜 카드였어요 선생님 그렇게 따질 거면 따지지 말아주세요 이제는 CR도 먹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그 무자비한 논리 왜 이렇게 날카로워졌어? 왜 이렇게 차가워진 사람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니가 방탄 콘서트 볼까 봐 됐어요 미안합니다 용서해드릴게요 카드 세 장을 뽑을 거야 그러면 니가 멈춰!를 세 번 외치면 돼 멈춰! 어떻게 카드 소리도 빡침을 표현할 수 있지 저거? 미안하다 다시 뽑아야겠다 아 왜? 내가 잘못했어 그것마저 운명인 거지 그걸로 봐줘 이걸로 봐달라고? 괜찮겠어? 아니야 그냥 다시 해봐 뭐지? 그냥 내일 당장 죽는다고 나온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좋아 가자 멈춰 어? 섞고 있어 아직 그렇게 빨리 하지 말고 뭐? 아직 아닌데 누나? 차 안 했는데? 장나게 하지마 멈춰 왼쪽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왼쪽은 과거인데 고민이 어떻게 밟고 왔고 어떻게 진행해 왔고 어떤 단계까지 가려고 마음먹었다 이런 거를 표현을 하는데 여제 카드가 나왔어요 올해 초에서부터는 굉장히 과감한 투자를 했어요 리더십을 발휘하기에 굉장히 좋다라고 말하는 카드인데 책임강이 우선 굉장히 강하고 전체적으로 건강이나 이런 거를 따졌을 때 당선 컨디션이나 너한테는 최상이었어 다음 카드가 심판 카드거든? 잊고 지냈던 무언가를 다시 새롭게 깨닫는다 네가 지금 과거에 무언가 답답했던 것 또한 해결책을 찾아 나서고 있다를 보여주고 있는 카드야 비틀어졌던 관계에 대한 회복이나 다시 누군가를 다시 만난다 미래의 카드는 정신력으로 모든 걸 다 극복해야 돼 시방 네가 이거를 잘 극복하고 나갈 거면 누군가가 너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잘 귀 기울여서 들어 그러래 미몽이가 그랬어? 어 누나 그럼 내가 이번엔 타로 봐줄까? 아 진짜 근데 이번에 많이 늘었어 나도 카드 하나씩 그거 할 테니까 누나가 멈춰 해줘야 돼 응? 어어? 누나 언제 멈춰? 나 손 아픈 편 자 이렇게 세 장을 뽑으셨습니다 왓 더 팍 아니 어쩐지 성능 소리가 나지가 않더라고 일단 왼쪽에 있는 카드 사랑 중간에 있는 거 해적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리워크전 아토록스가 있거든요 나니? 이제 왼쪽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겐자이 님을 맛깔나게 불리시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열정도 아닌 희망 같은 것도 아닌 사랑이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받는 게 힘들다는 걸 알잖아요 사람의 그 사랑이라는 걸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약간 조금 더 집중해서 받아가기 시작한다면 조금 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방송이라든지 아니면은 본인의 미래를 위한 것들의 발판을 샀는데 조금 더 편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제 카드의 해석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해적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해적 카드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굉장히 광범위하고 무섭고 바다가 세게 치는 바닥 어떻게 세? 파도네요 파도가 세게 치는 굉장히 위험하면서도 강인한 심장을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해적이라는 게 응응 그러면서도 해적이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약탈이잖아요 그쵸? 이제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상대방이 이제 아끼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좀 뺏을 뺏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거기서 망설임 없이 뺏을 필요가 있다 뺏을 필요가 있다 그 사람의 것을 그 사람이 뭘 하든지 간에 내가 뺏을 줄 알아야 된다?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 리워크 전 아트록스 같은 경우에는 리워크 전 아트록스의 패시블한 궁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다시 태어납니다 죽지 않아요 카드를 뽑은 견자이님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 찾아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개같이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카드예요 쉽게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쉽게 그 열정의 불을 끄지 말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 카드 세 개를 전부 다 합쳐봤을 때 제가 방탄 콘서트를 다시 한 번 티켓팅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리고 남의 것을 뺏으라는 소리죠 잠깐만 사랑이 중요하니 남의 코인을 뺏어서 내가 우결을 해서 개같이 부활하라? 그렇지! 뭐라인가? 누나 이번에 한국 한 번 더 가는 감 언제? 4월 말? 5월 초쯤 갈라고 또 이제 그때쯤 우리 누나 생일이 아니겠습니까? 짜잔 It's me It's me가 혹시 아니죠? 저희 생일 선물은 조금 더 뭔가 값지고 뭔가 좀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It's me! so we're gonna make this we're gonna make this we're gonna make it so we're gonna make it We'll be gonna be We're gonna make i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